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변호인 측 반대신문 하세요. 경찰까지 그만두고 증인으로 나섬. 5만원 맞춰요. 이렇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면 유죄지만.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건 죄가 아니다. 피고인 주제가 감히 신성한 법대를. 신성한 법대에서 자못까지 분판 사갈 말은 아닐 텐데요. mineral. 어우! 그럼요. 갔죠! 너 가자! 그만! 걸! 그때 갔다니까 5천원 더 쳐서 3만 5천원! 우어! 5만원! 내가 줄테니까 뉴스 좀 들읍시다 줘. 아... 똥머리... 먹는 것 같은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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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... 아..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네 별로를 어떻게 하냐고 아... 괜찮아요? 나 그 아까 사진을 봤는데... 사진 있자... 나 좀 살려줘 뭐야... 저... 서병주 기사랑도 뭐 있지... 아... 약 바르잖아... 있어... 백발백 좀 확실하죠? 선배... 선배? 아 왜 나야? 신경이 됐는데 차고 넘치는데... 과연 그럴까? 학교랑 싸우는 데 편해서 줄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아... 5천원... 그거라 돈 많이 받아들이고 번거랑 쓴다고... 후회하지 말고... 내 말이야... 후회하지 말고 대장 못해라고... 저렇게 좋아해... 아... 그러면... 한 번에 다 찍으니까... 당신이 다 찍히지 못해...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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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니까... 사축이야... 나도 한국대로 속할 거거든요... 나 기관이라 들어가긴 하겠지만... 뭐하는 놈빵? 나 지금... 나 지금... 나 지금... 나 지금... 이 말이 맞았다... 하... 하... 괜찮아 버렸잖아... 하... 그래! 학교에 찍히면 안 되겠고... 너랑 스터디는 꼭 해야겠고 했지... 이런 꽁수까지 쓴 거 아니야... 원진이랑 맞장동서 네가 이길 거 못해? 최근 판례해주니까... 더 처져야 될 거야... 아... 못해... 한 점 더 버져낼 뻔겠어... 얼마 더 줄까요? 한 중이다 어디? 마이너스 1점 피가 찐 1점 깔았잖아 많이 취했어 들어가 자 빨리 함부로 지내준다 말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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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입사 황 hi 3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